윤석열 때문에 하루하루가 삶이 너무나 지옥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되는데 고개하시지요. 아직 우리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2년 윤석열과의 싸움 1단계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2023년 1월 1일 내일부터 윤석열을 가진 2차전의 돌이 겁니다. 승리할 자신 있으십니까? 네. 기업 운정하고 원활한 윤석열 여러분을 끌어내리려는 마음으로 우울해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국의 정권, 회민 정권, 윤석열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윤석열! 퇴진하라! 모든 무지, 무책임 정권, 윤석열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윤석열! 퇴진하라! 적불 시민의 힘으로 윤석열을 퇴진시키자.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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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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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